뺏어 깨 이세웬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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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민지 어 이세운 선수의 프리킥이 꼴문 구석을 향해서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아 하지만 권민지 선수 끝까지 따라가면서 손끝으로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차기 직전까지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으려고 좀 지원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이번에는 어 뭐 뭐 멋진 사막